다 잘될껴 일어나자마자 밤에 가는 체스럽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보라질을 까우고 계신 아버지 아빠! 인간극장 같아 뭐야? 인간극장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 초점은 맞지 않아 카메라 꼭 사람 같네? 이게 더덕이라고? 도라지라고? 도라지지 더덕아 도라지 도라지 아빠는 오늘도 잘생겼네 도라지 생겨 콧날이 아주 죽이잖아 콧날이 아주 죽이잖아 아 먹어봐 왜? 너무 썩 원래 술맛을 먹는거에 사포물 같은게 많지 않아 샤인보스키박아지 조금 더 캐서 줘야 되겠네 친구 아영이가 나 더덕이랑 도라지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까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소이 탄 채소랍밥 니가 까지 나는 못가 샤인보스탯 맛있다 샤인보스탯 맛있다 상 Fear 나가 무슨 상세 누워 남자 남구났랑 v입니다 부유 저 들고 남긴 girlfriend 잘 먹었다 오빠 어디가? 도라지 폐라간다 여기나 우리 할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내 건물 할아버지 도라지가 어디있는데? 이게 도라지는 모습이 헐 예쁘다 아빠가 계신 도라지 아빠 무 누가 심은거야? 아빠가 심은거 누가 심은거야? 진짜? 응 하나 뽑아가면 안돼 뭐 뽑아 왜 일로 뽑아가 그냥 귀엽잖아 개똥이야 오늘의 수확량 가자 가자 도둑을 수확한 햄토리는 다시 돌아간다 우와 상추 대박 이것도 상추래요 우와 예쁘죠 아빠 저거 농약 안친거지? 안친거지 그래? 밥이 많다 그래서 가영이 주라고? 응 저거를? 응 아영이는 좋겠다 지금은 또 먹혀러가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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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데 요즘에 부추 치링하세요 여러분 부추야 이게? 와 나 잔디인줄 알았네 정구지 이쪽말로는 정구지 우리는 부추라고 부추캐는 대왕 햄토리 햄토리대장 햄토리대장님 부추 덕했어요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이제 마지막 아빠 지금은 또 먹혀러 가십니까? 파 뽑으러 가요 하하하 소곱 한 번에 이렇게 그냥 핏속색 뽑아서 녹으면 소곱 거점 뭐야 끝이야? 뭐 바쁘면 될까요? 초고속이네 이건 뭐야? 아빠가 있는 거야? 응 예쁘죠 여기는 엄마가 갖고오는 화단 소곱 뭐 할머니 일하나? 응? 일해요 일하면 일하나? 콩 까는 게 일이지 그럼 콩 까는 게 뭐가 일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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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나와요 할머니 사이가 스타잖아 스타 알아 알아요? 알아 진짜? 잘 까져요? 잘 까지 이게 무슨 콩이게요 이거 유월콩이라고 하는 건데 유월콩? 귀엽다 할머니 Automis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